멀리에서 고향을 추억하는 방법 멀리에서 고향을 응원하는 방법 정읍에 기부했더니 이렇게 답례품을 주셔서 그래? 기부를 했다고? 정읍에? 아이고 우리 딸 다 컸네 다 컸어 기부했더니 이렇게 세금도 공제해주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멀리에서 고향을 사랑하는 방법 멀리에서도 우리 고향 정읍을 지켜내고 응원하는 방법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기부도 답례품도 새해 공제도 함께 누리세요 고향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정읍을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정읍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 고향독 고향사랑기부제